각본 없는 드라마가 시작돼 있습니다. 탁보스 브로코리아 은지원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자타공인 에이스 강호동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파이팅! 네, 경기 진행하겠습니다. 한 번에 삭바라기? 옛날 생각 안 나? 어때? 그건 했잖아요. 이런 게 했으니까. 스포츠로. 눈썹, 눈썹. 밀자고. 스포츠로 하자. 제대로 스포츠쉽을 갖고 동시에 해보죠. 네. 탁. 네. 상원의 탁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스타트. 스포츠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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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. 으아악. 아 이런 거 하면 안 돼. 이거 이거. 진지하게 하면 돼. 야 미안해 미안해. 이거는 진짜 예능 프로야. 아 찬스를 내가 못 먹었어. 아휴. 어휴. 아휴. 어휴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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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이 없어서 이런 걸로. 제가 확보 좀 해달라고. 아휴. 아휴. 화이팅! 화이팅! 진짜로 하자는 거네? 나한테 지면 굉장히 화가 나고 이럴 수 있다고 형이 나한테 설명해 준 거 아니야? 잘하고 싶은데도 그게 안 따라오잖아? 그러면 생각보다 사실은 좀 스트레스가 심할 거야 각오는 돼 있어야 돼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그의 힘이 나고 그의 힘이 나고 이렇게 힘이 나고 그러면 이거 좀 돌리려고 해 그렇지 배운 것대로 해야지 애들 아이디 그렇게 해 그냥 해 그냥 밀어 놔 화가 많이 나야 피했을 때 그만 기쁜 거야 했어요? 파이팅! 파이팅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왜 이런 거래? 여자있다! 파이팅! 가지 말라잉마! 가야될다! 하지 말아, 아니다. 옛날 방식 그거를 이상하게 생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? 그러면 안 되는데. 아이고, 아이고. 아, 아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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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현아 화이팅. 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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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뭘 하지 말라는 거야. 아니, 감는 거 참 이상해. 자, 형 서브. 1세트부터 빡세네. 어? 강 선수. 어? 강 선수 빡세네.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괜찮아? 아이씨 괜찮아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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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때려도 되는 거를 조심스러워서 긴장해 긴장했나 봐 아이씨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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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아 미안해 지금 화내서. 이거 조금 보기 안 좋았던 것 같아. 지금 생각이 많아졌어 지금. 알겠어요. 가요. 집중해 그냥 그냥 스포츠 즐기자. 아유 아유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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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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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유 아유 정말 너무. 와 힘들어. 와. slavery blocked. 첫 세트 강호동 승 이거는 사실 살 떨리는 경기라고 저희 표현하잖아요 스코어를 보면 짜고 하기도 어려운 코트 첸치 이제 형 서브 먼저요 강호동 서브 러블 아 그래 공격으로 가야 되는데 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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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 야 스포츠가 이거 안 하면 웃기네 그저께 11시간 치고 왔어요 정말 즐거워서 좋아서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! 어우! 아이! 어우! 어우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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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호동, 이재용, 승, 태락, 경례, 고생하셨습니다. 역시. 누구나 그렇지만 저는 특히나 많이 쳐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. 아니 뭐 형은 내가 워낙에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형하고 대등하게 칠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한 거죠. 원래 나는 기본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. 나 근데 순간적으로 나 진짜 레알 조금 당황했어. 아무리 노력한다더라도 성장이라는 게 그냥 하루에 쩍쩍쩍 점프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데 진짜 많이 놀랐어. 초라해지지는... 디렉 fa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